자세한 영상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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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프라이빗 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5시 반에 열린네요 지금 5시 7분이라 일단 포스트 라운드에 앉아있는거에요 네 writing 야수씨 어디가요? 내가 너무 고파서 못 먹어야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크랜베리가 들어오는 걸 먹겠습니다 하하! 차라리 먹지 마 후추 friends 중국식으로 한번 가져올까요? 읽지도 않을 걸 왜 가져가세요? 폰으로 가져가는 거죠 퍼스트 클래스잖아요 중간 중간중간 가서 Shawnee 그거인가? 아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